진짜 공주가 되는 시간 공주학교 프린세스 아카데미 스님들 안녕하세요 소피아에요 이곳은 제가 공주 수업을 받고 있는 공주학교에요 짜자잔 어때요? 정말 근사하죠? 공주학교에선 소피아와 함께 외면의 아름다움뿐 아닌 외면의 아름다움도 갖춘 진정한 공주가 되기 위한 공주 수업을 한답니다 아름다운 공주가 되기 위한 외면 가꾸기 우아한 공주가 되기 위한 공주의 장 스타리력 숙수, 상상력 숙수 공주예술 진짜 공주가 되기 위한 공주생활 공주예술 소피아도 공주학교에서 어떤 수업들을 낼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공주님들도 소피아처럼 진짜 공주가 되어보시나요? 소피아와 공주학교에서 진정한 공주가 되어봐요. 여러분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는다는 걸 공주학교 1댄스 안무 대미를 검색하고 구독을 누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대신히 공주학교 프린세스 안무 대미를 위해서 만나요. 그리고요. 100개 동안 출석책제를 빠르지 않고 한 모든 교체인 이곳 공주학교에서 열리는 퍼티에 오실 수 있는 초대권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아름답게 친절하게 밝은 미소로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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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